안녕하세요. 오야마 세이치로의 왓슨역이라는 작품 속에 담긴 밀실 살인 특집 단편들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작품은 밀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자연환경 속에서 밀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밀실 살인 특집이라고 묶어도 될 것 같아서요. 자, 제목은 눈 내리는 날의 마술. 네, 오늘은 또 그 누가 와토소지 형사의 초능력에 힘입어 사건을 해결하게 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놈이 방해된다. 그 놈만 사라지면 될 텐데. 오래전부터 결단은 빠른 편이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뒤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인맥을 써서 폭력단을 통해 라이프를 구입했다. 라이플 사용법은 이미 익숙하다. 이걸로 그 놈을 없애고야 말겠다. 잿빛 하늘 아래 온통 설경이 펼쳐져 있다. 올겨울에 첫눈이 쌓여 도로와 숲, 주변 산들이 하얗게 물들었다. 12월 초순에 어느 날 아침 도쿄 오크타마. 와토 소지는 순찰차를 타고 눈길을 달리고 있었다. 24살인 와토는 오우메경찰서 소속 순경이다. 대학 졸업 후 경시청에 채용돼 경찰학교를 거쳐 현재 오우메경찰서 산하의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로 양옆으로는 숲이 펼쳐져 있다.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도로를 달리는 차도 거의 없다. 잠시 후 오른쪽 숲이 안쪽으로 밀려나더니 평탄한 지대가 나왔다. 건축부지로 보였는데 아직 건물들은 다 지어지지 않았다. 높이가 5미터쯤 되는 파란 시트로 둘러싸인 건축현장이 한군데 보였다. 그 옆 도로 오른쪽 갓길에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는 듯 했고 주변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와토는 왠지 뭔가 미심쩍었다. 운전자는 이런 눈 내리는 날 아침에 차를 세워두고 대체 어딜 간 걸까. 흰색 승용차 바로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추위 때문에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린다. 차 안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운전석에서 도로 오른쪽 경사로를 거쳐 건축현장 쪽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 발 크기를 보면 남자인 듯 했다. 와토는 눈을 밟으며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눈은 7, 8cm쯤 쌓였을까? 발밑에서 서걱서걱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은 파란 시트로 둘러싸인 건축현장 서쪽을 지나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꺾였다. 현장 북쪽, 시트가 일부 덮여있지 않은 부분이 출입구인 듯 했다. 발자국은 그 출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이 건축현장 동쪽에서부터 이어져 온 걸 발견했다. 크기를 보건대 이쪽도 남자인 듯 하다. 그 발자국도 북쪽 출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사라졌다. 와토가 출입구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느닷없이 안에서 튀어나왔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될까? 통통한 몸집에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클래식 음악이 약하게 새어나왔다. 혹시 흰색 차량 주인이신가요? 와토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들은 듯 했다. 와토가 손가락으로 귀를 가리키자 남자는 부랴부랴 이어폰 스위치를 눌러 껐다. 와토가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자 남자는 네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출입구 안쪽을 가리키며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토는 소스라치게 놀라 출입구 안을 들여다봤다. 약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시트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퉁이를 비롯해 곳곳에 장대가 세워져 있고 장대와 장대 사이에는 가로세로 10cm의 격자 울타리가 있다. 시트는 그 울타리 바깥쪽에 쳐져 있었다. 시트로 둘러싸인 공간 중 북쪽 절반에는 눈이 덮여 있었다. 남쪽 절반은 콘크리트로 굳힌 반지하 지형이었는데 땅이 젖어 있긴 했지만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와토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콘크리트는 열기가 잘 식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콘크리트를 부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아직 열기가 남아있을 테고 그 위에 내린 눈이 금세 녹아버린 것 아닐까? 그리고 반지하 바닥 정중앙 부근에 코트를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북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엎드려 누워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른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쪽에서 이어진 발자국이 아마 이 남자의 발자국이 터였다. 와토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7시 15분이다.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반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의 바닥은 부지의 북쪽 절반보다 약 1미터 30센티미터쯤 낮았다. 와토는 쓰러진 남자 옆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 조심스레 맥박을 짚었다. 아직 온기가 약간 남아있긴 했지만 맥박이 뛰진 않았다. 와토는 조금씩 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시신을 보는 건 경찰관이 되고 나서 처음이었다. 와토는 시신의 몸을 살며시 뒤집어 위를 향하게 했다.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다. 은퇴 안경을 꼈고 남자치고는 피부가 하얗다. 부잣집 도련님 같은 얼굴에는 경악과 고통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코트 가슴 정중앙 부근이 붉게 물들었고 그 안으로 작게 찢긴 부분이 보였다. 단추를 풀어보니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렸고 그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다. 총에 맞은 것이다. 아직 몸에 온기가 약간 남아있다는 점과 피가 선명한 붉은색이란 점을 고려해보면 총에 맞은 지 얼마 안 됐을 터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현장 수사 경험이 전무한 와토로서는 알 수 없었다. 남자가 오른손에 꼭 쥐고 있는 건 권총이 아니라 붉은색 스프레이 캔이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시트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총은 떨어져 있지 않았다. 또 가슴에 생긴 총상에는 가까운 곳에서 총에 맞았을 때 생기는 화약 탄흔이 없었다. 즉 자살은 아니라는 뜻이다. 총은 없었지만 와토는 대신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반지하 콘크리트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그린 동그라미와 삼각형 모양의 낙서였다. 아무래도 죽은 남자가 그린 듯했다. 와토는 몸을 일으켜 옆에서 겁먹은 얼굴로 시신을 보고 있는 최초 발견자에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성함이... 미야키 도쿄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셨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 30분쯤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가 짓고 있는 집이 엉망이 됐으니 확인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서둘러 달려온 겁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기초만 완성했습니다만.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는 기억하십니까? 네, 손수건 같은 걸로 입을 일부러 틀어막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나이도 성별도 알 수가 없었어요. 범인은 이 남자를 현장에 보내 시신을 발견하게 한 걸까? 하지만 왜? 네, 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사과와 교위치입니다. 같은 사격 동호회 회원이죠. 사격 동호회? 피해자는 총에 맞아 사망했다. 혹시 동호회 회원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 사과와 씨는 스프레이 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직접 낙서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분하고 뭔가 갈등이라도 있었나요? 그러자 미학이는 말을 더듬었다.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만 사격 경기를 둘러싸고 약간의 경쟁 같은 거는 경쟁이라고 하시면 실은 저희 동호회는 수준이 높아서 가끔 올림픽 선수 후보도 나옵니다. 전하 사과와 중 한 명이 라이플 사격 선수 후보로 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그렇군요. 놀랍군요. 와토는 미학이를 새삼 다시 봤다. 통통하고 수더분한 인상이라 도무지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와토는 휴대폰으로 오우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곧장 형사를 현장에 보내겠다고 했다. 저도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만 누구한테요? 사과와의 어머니하고 사촌 형님께 알려드리려고요. 이분의 어머님과 사촌 형과도 아는 사이신가요? 네, 두 분도 사격 동호회 회원이십니다. 올림픽 사격 선수였던 조부님 영향으로 사과와 집안은 대대로 사격 명가입니다. 미학이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작게 들리는 목소리에서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그때 와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둔감함을 내심 저주했다. 현장으로 이어진 발자국은 와토의 것을 제외하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자인 사과와 교이치의 발자국 또 하나는 발견자인 미아기 도키오의 발자국이다. 그렇다면 범인의 발자국은 어디 있는 걸까? 사과와가 살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확실하다. 한편 눈이 멎은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이후다. 와토는 야간 당직이라 어젯밤부터 계속 깨어있어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장에는 이곳을 드나든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과와와 미아기의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없었다. 와토는 계단을 올라 반지야를 벗어났다. 통화를 마친 미아기가 부랴부랴 뒤따라왔다. 와토는 출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가 시트 주변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죠? 미아기가 의아한 듯 물었다. 범인의 발자국을 찾는 중입니다. 범인의 발자국이요? 사과와 교이치의 발자국은 동쪽에서 건축 부지를 지나 쭉 뻗어있었다. 발자국이 온 방향에는 숲이 있고 숲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게 작게 보였다. 사과와 교이치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온 듯했다. 낙서를 하러 왔다면 오토바이를 건축현장 근처에 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와토는 계속 걸어가 건축현장 남쪽으로 갔다. 시트에서 1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경사면이 있고 시트와 평행하게 도로가 뻗어있다. 갓길에는 미아기의 차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도로 너머는 숲이다. 와토는 조금 더 걸어가서 건축현장 서쪽을 지나 북쪽으로 되돌아왔다. 밝혀진 사실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건축현장 주변에 쌓인 눈에는 사과와 교이치와 미아기 도키오의 발자국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면 와토의 발자국도 있지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은 없었다. 또 하나는 건축현장 주변을 둘러싼 시트에 총알이 관통한 것처럼 보이는 구멍 같은 게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시트 한 장만으로 둘러싼 건 아니고 여러 장 연결해서 썼지만 각 시트의 끝부분이 맞닿아 있어 시트와 시트 사이에 틈새는 없었다. 따라서 건축현장 밖에서 발사된 총알이 시트와 시트 사이를 지나 안에 있는 사과와에게 맞았을 리는 없다. 즉 피해자는 시트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총에 맞은 것이다. 그런데도 범인의 발자국이 없다. 시트로 둘러싸인 공간 중 반지하 부분은 콘크리트의 열기 때문에 눈이 녹아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절반과 시트 바깥 부분에는 전부 눈이 쌓여 있다. 그러니 범인이 드나든 발자국이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사과와와 미아기의 발자국뿐이었다. 미아기는 퍼뜩 놀란 듯 물었다. 설마 제 소행이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이상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와 씨의 상태를 보면 살해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미아기 씨는 조금 전 사과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사과와 씨를 직접 죽이셨을 수도 있죠. 그러자 미아기는 겁먹은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사과와를 죽인단 말입니까? 사과와 씨를 죽인 뒤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목격자 행세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와를 죽였다면 흉기인 권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몸을 뒤져보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와토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경찰학교에서 배운 대로 미아기의 몸을 샅샅이 수색했다. 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 뭔가를 숨기기도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권총 따위는 없었다. 심지어 미아기는 빈손에다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이것 보세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나요? 제가 오는 걸 보고 재빨리 권총을 어딘가에 버리셨을 수도 있죠. 아, 그럼 주변도 확인해 보세요. 오우메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하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저 혼자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15분쯤 지나 오우메 경찰서 형사과 수사계와 감식반원들이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우선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와토는 바깥에 서서 구경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눈 내리는 날 아침 이른 시간인데다 깊은 산골짝이라 구경꾼은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와토는 한가하게 서서 형사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주변이 워낙 고요한 탓에 나직이 이야기해도 잘 들렸다. 검식반은 사망 추정 시각이 30분에서 40분 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7시 전후이고 총에 맞은 뒤 즉사는 아니지만 얼마 안 돼 사망했다는 뜻이다. 와토가 시신을 발견한 시간이 7시 15분이니 피해자가 살해된 건 그 직전쯤이었을 것이다. 수사계 형사들도 와토처럼 범인의 발자국이 없다는 점에서 미아기를 의심하는 듯 했다. 와토와 만나기 직전 미아기가 사가와 교이치를 사살하고 권총을 버린 게 아닐까? 형사들은 건축 현장 주변 50미터를 수색했지만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 보세요. 전 범인이 아닙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일까? 와토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봤다. 범인이 건축 현장 안에서 사가와를 쐈다면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니 범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가와를 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 현장을 둘러싼 파란색 시트에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없고 시트와 시트 사이는 틈새 없이 맞붙어 있다. 따라서 총알은 시트가 끊겨있는 부분, 즉 건축 현장 북쪽에 있는 출입구를 지나서 날아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즉 총알이 발사된 곳은 건축 현장 북쪽 부지라는 뜻이다. 형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는지 와토에게 미야기의 감시를 맡기고 북쪽 부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곳에 쌓인 눈에도 범인의 발자국은 고사하고 아무 흔적이 없는 듯 했다. 부지 너머에는 숲이 펼쳐져 있지만 그곳 지면에도 발자국은 없었다. 범인이 총을 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범인이 건축 현장 안에서 사가와를 쐈다면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 만약 건축 현장 밖에서 총을 쐈다고 해도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형사과 수사계 형사들은 마침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무래도 본청 녀석들의 솜씨를 기대해봐야겠군. 누군가 자조하듯 말했다. 사쿠라 다몬에 있는 경시청 본청의 수사 일과가 이곳 오크타마 현장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한 시간은 걸릴 터였다. 미야기와 함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와토 곁으로 형사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와토를 불러 귓속말을 했다. 본청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와토 씨는 미야기와 함께 순찰차 안에 있으십시오. 저 녀석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작담을 나누다가 무심코 중요한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잘 감시하세요. 순찰차 안에서 와토는 운전석 미야기는 조수석에 앉아 잠시 작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미야기는 오우메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건축 현장의 반지하 부분은 와인 저장고로 쓰기 위해 만들었단다. 그는 염원하던 마이홈에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 의기소침해진 듯 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미야기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겉보기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나서 노란색 승용차와 남색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두 차에서는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와 3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렸다. 50대 중반의 여자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모피 코트를 입은 모습이 언뜻 봐도 부유해 보였다. 30대 초반 남자는 안경을 꼈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사가와의 어머니인 데루미 씨와 사촌 형님인 야마구치 노보루 씨입니다. 미야기가 침통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소개했다. 그때 형사 두 명이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얼마 후 형사들이 고개를 숙인다. 데루미와 야마구치 노보루가 신원을 밝히자 애도의 말을 전한 듯 했다. 이후 형사가 두 사람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데루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야마구치 노보루는 침통한 표정으로 질문에 대답했다. 잠시 후 질문이 끝났는지 두 사람이 형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순찰차 쪽으로 다가왔다. 형사는 차문을 열고 와토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뒤 수사일과 형사들이 오기 전까지 안에서 함께 기다려달라고 했다. 두 사람이 차 뒷좌석에 올라타자 형사들도 현장으로 돌아갔다. 조수석에 앉은 미야기가 몸을 뒤로 돌리고 데루미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사과와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데루미가 미야기를 향해 버럭 소리쳤다.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미야기는 대본의 기선을 제압당해 어깨를 한껏 움츠렸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왜 사과와를 죽인단 말입니까? 넌 교이치와 올림픽 선수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잖아. 교이치가 사라지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길 죽였겠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과와는 저보다 열쇠로 평가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과와를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그걸 떠나 제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사과와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과와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순경분께서 증언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야기는 와토를 쳐다봤다. 와토는 어쩔 수 없이 미야기의 몸을 수색했지만 권총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주변 눈밭에도 권총 같은 건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대룸이에게 전했다. 그러나 대룸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권총을 땅에 버리지 않고 하늘로 날려보냈을 수도 있잖아. 하늘로 날려보낸다고요?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에 매달아서 날려보낼 수 있지 않아? 그러자 미야기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오늘 이 순경분과 만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권총을 숨길 일이 생길 줄도 몰랐는데 헬륨가스를 집어넣은 풍선 같은 걸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데룸이는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 기회를 틈타 와토는 데룸이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아드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네. 지가새 마치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드님을 보신 시간이 언제죠? 어젯밤 11시쯤 넘어서 오늘 아침에는 보지 못하셨나요? 네. 아들은 휴일에 항상 오후 늦게까지 자는지라 오늘 아침에도 깨우지 않았고 방안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설마 집에서 나갔으리라군. 아드님이 집에서 나갔는데도 어머님께서 눈치채지 못한 걸 보면 아드님이 오늘 아침 어머님이 깨시기 전에 집에서 나갔을 확률이 높겠군요. 일어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6시 30분 무렵이에요. 그렇다면 사과와는 그보다 일찍 집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설마 위험하게 눈 온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을 것 같지는 않으니 집을 나간 건 6시 30분 조금 전이었을 거다. 눈길이라 오토바이를 신중하게 몰았다고 가정하면 지가세 마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20분 스프레이로 낙서를 그린 시간이 대략 15분 그렇다면 7시 전후라는 사망추적 시각과도 일치한다. 잠깐 괜찮을까요? 그때 옆에서 야마구치노보루가 입을 열었다. 조금 전 형사님께 들었는데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게 문제시 되고 있다더군요. 사과와가 총에 맞은 후에 바로 죽은 건 아니라던데 그럼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수수께끼도 쉽게 풀리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대략이가 물었다. 사과와는 건축 현장에 들어간 뒤에 총에 맞은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도망쳤다가 그 안에서 숨을 거둔 거죠.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총에 맞았다면 범인이 사과와를 멀리서 저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변 숲과 부지 중 경찰이 아직 발자국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장소에서요. 그렇다면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것도 설명할 수 있죠. 와토는 속으로 그렇군 하고 동의했지만 야마구치의 주장은 금세 부정되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며 미야기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어? 왜지? 야마구치는 뜻밖이라는 것처럼 반응했다. 설명해 드리죠. 사과와는 반지하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습니다. 물론 총에 맞은 상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으니 총에 맞기 전에 낙서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즉 반지하 공간에 내려간 후에 총에 맞은 건 분명합니다. 그 전에 맞았을 수는 없어요. 야마구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람이 꼭 사과와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사과와가 총에 맞은 뒤 반지하로 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그린 낙서가 이미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사과와는 바닥에 떨어진 스프레이 캔을 주워들고 목숨을 잃은 거지. 그래서 걔가 스프레이 캔으로 직접 낙서를 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왜 그걸 집어들어요? 범인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겠지. 아니면 범인이 뒤쫓아오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반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군요. 분명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과와가 정말 건축 현장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총에 맞았다면 발자국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총에 가슴을 막고서 제대로 걸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핏자국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흐트러진 발자국이 있었습니까? 와토는 밖에 나가서 발자국을 확인한 감식반원에게 물었지만 그는 걷고 있을 때 총에 맞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박에 부정했다. 와토는 힘없이 순찰자로 다시 돌아왔다. 와토는 미야기의 캐릭터가 어느새 바뀌었다고 느꼈다. 맨 처음 만났을 때의 유약한 느낌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논리정연한 말투는 마치 명탐정을 연상케 한다. 야마구치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 했다. 미야기, 너 왠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네? 그래요? 이상하게 이 순경분하고 함께 있으니 추리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왓슨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듯하다. 미야기는 이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야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사가와가 북쪽을 보고 서 있을 때 총에 맞아 앞으로 고꾸라졌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힐 때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테고 안경 렌즈도 깨지거나 금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시신의 얼굴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렌즈도 무사했죠. 즉, 사가와는 앞으로 고꾸라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고꾸라진 게 아니면 뒤로 쓰러졌다는 말이야? 네. 뒤로 쓰러졌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힐 때 생긴 상처가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겠죠. 앞으로 쓰러지든 뒤로 쓰러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설명해드리죠. 사람이 뒤로 쓰러지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 발견됐을 때 사가와는 바닥에 엎드린 상태였습니다. 그건 곧 사가와의 몸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한 차례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사가와는 총에 맞고 나서 즉사하지는 않았으니 스스로 몸을 뒤집었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을 한 번 더 뒤집어 원래 상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토는 머릿속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엎드린 사가와의 시신을 하늘을 향해 뒤집어 봤다. 남쪽에서 총에 맞아 뒤로 쓰러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남쪽에는 끊긴 부분 없이 시트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북쪽이라면 시트가 중간에 끊기고 출입구가 있으니 그곳을 지나 총알이 날아왔을 수 있지만 남쪽에는 출입구가 없죠. 물론 시트에도 총알이 관통한 구멍 같은 건 없었고요. 그렇다면 범인은 시트 안쪽 공간에서 총을 쏜 후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남쪽에서 총이 발사됐다고 결론 지으면 발자국이 없는 수수께끼는 더 풀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미야기는 와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사가와는 스프레이 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범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겨넣다면 그의 눈에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현장 바닥에도 스프레이 자국이 남았겠지만 바닥에 그런 자국은 없었습니다. 또 사가와는 총에 맞고 바로 죽은 게 아니니 스프레이로 바닥에 범인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이런 점들로부터 사가와가 죽기 전에 범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니 총을 겨눌 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고 범인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거죠. 범인의 모습을 못 봤다고요?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사가와 씨는 가슴에 총을 맞았으니 범인과 정면에서 마주 봤을 텐데요. 사가와는 정면에서 총에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 이 모순을 풀려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인은 시트 너머에서 사가와를 쏜 겁니다. 그러니 사가와는 범인을 보지 못한 거죠. 시트 너머에서 총을 쏜다는 게 가능할 리 없지 않습니까? 시트에 구멍이 없는데요. 정말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못 본 맹점이 있지 않을까요? 맹점? 네, 바로 눈 속입니다. 총알은 지면과 평행하게 땅에 쌓인 눈을 관통하면서 눈에 덮인 시트 부분을 뚫고 반지하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때 마침 사가와는 반지하 부분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콘크리트 바닥은 주변 지면보다 1m 30cm쯤 낮으니 주변 땅에 쌓인 눈을 관통한 총알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1m 30cm 정도 되는 높이를 평행하게 날게 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1m 30cm 높이라면 대략 평범한 성인 남성의 가슴 부근입니다. 그렇게 총알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가와의 가슴에 적중했습니다. 사가와는 하늘을 바라본 자세로 쓰러졌지만 마지막 힘을 쥐었자 일어나서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 힘을 다하고 만 거죠. 시신이 엎드려 있는 상태라 우리는 사가와가 북쪽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총에 맞아 앞으로 쓰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총알이 실제와 반대 방향에서 날아왔다고 믿게 된 겁니다. 눈이 쌓여 있었다면 눈에 남은 자국을 통해 이런 경위를 밝힐 수 있었겠지만 부은 지 얼마 안 된 콘크리트 바닥에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던 탓에 그곳만 눈이 녹아 알 수 없게 되었죠. 저희는 눈과 땅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총알이 눈속을 뚫고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 위에 있는 시트만 봤으니 눈에 덮인 부분의 시트에 구멍이 뚫린 걸 보지 못한 겁니다. 와토는 속으로 마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눈 내리는 날의 마술이다. 범인은 잘도 그런 짓을 저질렀네요. 땅에 쌓인 눈 속으로 총알을 관통시키는 건 겨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사가와는 시트 너머에 있어서 범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총알을 의도적으로 명중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총알이 이런 탄도를 그려 사가와의 가슴에 맞은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연? 그럼 범인이 시트를 향해 무작정 총을 갈겼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인가요? 무작정 총을 갈겼다면 굳이 시트를 향해 쏘지 않았겠죠. 범인은 다른 걸 노리고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이 빗나가 눈을 관통한 후 시트 너머에 있는 사가와에게 맞았다고 보는 게 다당합니다. 다른 것? 와토는 화들짝 놀랐다. 혹시 미야기 씨 말인가요? 네. 범인은 저를 노리고 총을 쐈습니다. 전 당시 건축 현장 남쪽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노리고 쏜 총알이 빗나가 사가와에게 맞은 거죠. 하지만 미야기 씨는 총소리 같은 건 못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바람에 총소리와 사가와의 비명도 못 들은 겁니다. 그럼 범인은 저를 죽이거나 아니면 꼭 죽이지 않아도 중상을 입힐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야기는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는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가와 데루미 씨,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제가 죽거나 중상을 입으면 아들이 올림픽 선수 후보가 될 거라 생각했겠죠? 와토는 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데루미는 네가 아들을 죽였다며 미야기를 몰아붙였지만 그녀 생각에는 그게 진실이었다. 총알이 미야기에게 맞았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테니까. 데루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들을 올림픽 선수 후보로 만들기 위해 미야기를 살해하기로 했다. 힘이 약한 여자도 다룰 수 있는 흉기로 평소 손에 익은 라이프를 선택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총을 쓰면 강선흔, 총알이 발사될 때 강선에 의해 남는 자국을 강선흔이라고 한답니다. 강선흔을 통해 소유주가 특정될 위험이 있으니 연줄을 써서 폭력단을 통해 라이프를 구입했다. 범행 현장은 미야기가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건축 현장으로 정했다. 부지에는 미야기의 집 외에 다른 공사 현장이 없으니 휴일 이른 아침이면 목격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봤다. 게다가 아들은 휴일에는 보통 오후 늦게까지 잤으니까 아들에게 들킬 염려도 없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대룸이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미야기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짓고 있는 집이 엉망이 됐으니 확인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거짓말을 해 미야기를 건축 현장으로 불렀다. 나중에 통화 기록을 통해 전화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선불폰을 사용했다. 대룸이는 눈에 남은 발자국으로 여자라는 게 밝혀지지 않도록 일부러 사이즈가 큰 신발을 준비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넓은 건축 부지 주변에 있는 숲 외곽, 즉 도로 건너에서 건축 현장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미야기가 차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대룸이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미야기에게 총을 겨누고 발사했다. 그러나 미야기는 쓰러지지 않았다. 총알이 빗나간 것이다. 그 직후 파란 시트 너머에서 남자의 비명이 들렸다. 귀에 익은 목소리, 아들의 비명이었다. 대룸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집에서 자고 있을 아들의 목소리가 왜? 사가와가 미야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 낙서하러 온 걸 대룸이가 알 리 없었다. 지금 당장 모습을 보이면 미야기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대룸이는 시트 너머로 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숲 외곽에서 가만히 상황을 살폈다. 잠시 후 순찰차를 탄 제복 경찰관이 나타났다. 대룸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 안절부절못했다. 그때 대룸이의 휴대폰으로 미야기가 전화를 걸어와 사가와가 죽었다고 알렸다. 대룸이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간신히 대답한 그녀는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로 돌아가 집에서 급히 달려온 척하며 형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인 걸 처음 알게 됐을 때의 절망과 슬픔이 오죽했을까. 와토는 대룸이에게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와토는 마침 현장에 도착한 수사일과 형사들에게 대룸이를 데려갔다. 대룸이의 자백을 듣고 수사일과 형사들이 건축현장 남쪽 시트 주변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우자 눈에 감춰져 있던 총알의 관통 자국이 발견됐다. 수사일과 형사들은 어째선지 와토가 대룸이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고 생각해 와토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우리과에 올 생각이 없느냐 꼭 추천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와토도 바람하지 않던 제안이었다. 그렇게 와토는 사상 최연소 수사일과 형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네, 저는 나름 순서대로 단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와토가 제일 먼저 수사일과 형사로 부임하게 된 이야기가 책 중간쯤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은 단편소설이지만 전체를 통과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중간중간 한두 페이지씩 끼어서 나오지만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에피소드들을 다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미뤄서 나름 열심히 편집해서 녹음본을 소개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와, 발자국은 두 개뿐이고 총알 뚫린 흔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 남자를 죽인 거야? 너무 재미있지 않은가요? 물론 답을 알고 나면 허무하죠. 애개 하는데 그래도 뭘까 뭘까 하는 과정이 참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